짠 우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다 좋아? 응 많이 먹어? 아 진짜 애기처럼 그게 뭐야 여기 다 묻었잖아 응 진짜 실수다 그의 빙통 유첩에 사랑스럽기만 했다 응 맛있어 처음에만 자기야 응 무슨 노래 들어? 미오콘이 아니라 폰투콘이잖아 응 나 몰랐어 아니 리듬을 왜 타고 있었던거야 모르겠어 아 배부르다 얼굴에 잔뜩 묻히고 먹었네 아 이거 다 뭐야 정말 엄마가 어떻게 타고 온거야? 내가 또 돈벙겠고 사람이 돈 먹고 어렵진 않아 실수야 실수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그를 채워주는 것에 점점 지쳐만 가는 그때였다 빈틈 많고 부족한 나 챙기느라 많이 힘들지? 나 사실 너한테 정말 창피하고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 나 노력할게 믿어줘 알았어 그럼 집으로 갈까? 가기 전에 핸드폰이랑 지갑 잘 챙겼지? 자 여기 핸드폰 지갑 믿어줘 믿어 가자 잠깐만요 손님 바지 놓고 가시면 이건 실수다 실수 아니 그런 사람인가 봐요 내 인생에서 널 만난 게 실수가 있이야 따로 오빠 이거 고 dramatically ү밥 고맙습니다 아니 왜 나 겁이